나이스 났지 자 2차 면접 들어 2차 면접 2차 면접 2차 면접 들어간다! 야하! 요오 2차 통과 좋아서 3차는 면접 이제 제대로 심층면접 들어간다 3차 심층면접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잡아버리면 안되는데 도와서 앞으로가서 얘만 피이 좀 깍아놓고 3차! 심층면접?!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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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결근 아냐 결근이 아니라 저게 뭐야 참가를 못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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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온다 자 3차면 정 간다 3차면 정 간다 마크 찍어놓고 자 너 나와 너 나와 자 심층면접 들어갑니다! 따핳!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허 잘 버티는데? 왜? 아냐아냐 뭔가 부족해 뭔가 너에게 소울이 없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싶으면 소울을 소울을 보여봐 소울이 없어 소울이 다음편에 죽겠네 야 아쉽게도 심사관이 이제 그 바쁜 일로 인해서 면접이 미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 면접은 일단은 약간 육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와 다음에 다시 오면은 그때는 내가 제대로 시켜줄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내 마음의 뒷부분에 러브 인테레스트가 있으므로 또한, 러브 인테레스트?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게 연대책임이라는게 있거든 왜 그런 농료랑 같이 왔어 어? 그런 농료랑 같이 안왔으면 내가 살려줬을거 아냐 음 이분이시네 아아 이분 우리 또 명예이사님 또 아들 아드님 어? 될로우면 된다 라인을 잘타야되거든 봐봐 금낫에다가 지금 단검 들고 끼타 하나 배짱이 신세지 이미 집안이 빠방하니까 놀고 다녀도 되는거야 어? 우리 이사님도 아드님도 오셨는데 또 제가 안뽑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 내 모가지 날라가는거 아니겠어? 금칼에다가 지금 단검 하나 들고 뒤에 끼타 하나 들고 지금 완전 방랑생활 여행다니고 있잖아 여행다니고 있잖아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면 자자 우리 아이고 우리 이사님 아드님 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자야 일단은 요것도 치유해드리고 아 일단 쉬세요 예 쉬세요 이거 스트레스 좀 풀어드릴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일단 그러고보니까 샷코가 이미 없었 여기있구나 어 저기 자네 미안한데 어 자 퇴직 음 제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제 빼내버리는 모습이구요 가차없죠 자리 뺏겼어요 자 다음 인턴들 들어오시게 어 크루세이더에다 어허이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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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이력이 없어 라인도 없어 어? 하는게 없어 이럴보자 이럴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파수가 마음 편하다 어? 파수가 마음 편하고 여러분들 이게 상팔자야 음?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제가 얹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플레이하는 겁니다 나도 마음이 아퍼 가슴이 아프다 너 어떻게 하겠니? 어? 파수가 미래다 어? 어이구 플레이그 닥터 전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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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디움이네 뭔가 좋은게 나왔다 싶었는데 어어 문서문서문서문서문서 먹어야돼 이번 파티 무조건 성공가가 나온다 가자 오케이 너 3열 오케이 4열 어 1열 1열 올라가고 크루셋은 무조건 2열이고 오우 깔끔해요 라인 파수가 미래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능을 지금 갖고 있는거야 발휘가 안됐을 뿐이야 어? 잠재력 크리티컬이 지금 안떠 크림만 뜨면 됩니다 한방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어... 삽렘 지레인데 이번 캐스트 무조건 성공해야되거든 어... 삽하나? 삽둘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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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았지 음... 밤짱 밤짱님 1만냥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이거 설득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 어... 여기가 붕대 삼림지대지 붕대 예 붕대 삼림지대 그쵸 예 성수하고 붕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쓸만한 애가 없는데 성수는 필요 없겠다 어차피 기벽은 좋은거 나와봐야 쓸모가 없고 뭐 열쇠 하나 횃불 횃불 됐어 이렇게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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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붕대 둘 열쇠 하나 삽 삽둘 삽둘 자 여러분들 아 이게 또 제가 또 마음만 이렇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푸짐하게 또 예 아 든든하게 또 까망님 저 오늘 핑크 글자 쓰고 싶어요 아니 매니저가 안 돼있어 왜? 자 우리 빰짱님 매니저 드렸구요 구라 구라 구라치네 구라치네 야 그렇게까지 얘기할건 아니잖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붕대였어? 이거 붕대였다고? 이거 붕대였다고 저게? 대체 붕대랑 저 거미줄 쳐져있는 나무랑 무슨 상관이야? 아 이런 아 이런 이대로 거미줄을 닦는다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 빅딘 스카우팅 좋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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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없어라 아이씨 저거 남긴다 저거 남기고 아 잠깐만 앞에 있는 아이템은 먹어도 되지 흠 흠 흠 말도 안되는 복지를 보여줍니다 와 삽 없었는데 가 아니라 있었구나 하나 됐어 하나 또 쓰게 되겠지 뭐 그렇지 식구 따따따라 따아 어우 알타 아 근데 이 알타 근데 지금 얘한테 내 맨대한테 쓸모 없는데 자 일단 띠리링에서 버프를 걸어줄지 아님 하베스트로 수확을 할지 아님 솔로로 명중 감소 버프를 걸지 네 디버프 레지스트가 자 뒤에 있는 놈들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프 걸자 자 플레이그 그레네이드로 블라이트 걸어주고요 출혈 걸리지 출혈정 20밖에 안되는데 뭐야 암짜님 1마냥 감사합니다 네 피크 글씨 마음껏 쓰세요 왜 딜이 별로 안박히는데 뽀롱뽀롱 예스 4댐 4댐 8댐 띵띵띵띵띵띵띵띵 상사 드롤링 상사 드롤링 파타 하하하하하하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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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잘못 걸었네 아 잘못 걸었네 얘가 아닌데 아 잘못 걸었네 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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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팩이 내가 높게 사지 하면서 일단 이게 승진 은하 슈발쿠 이거 알타가 이거 안 피우면은 이거 어딨지 알타 이거? 알타아 야 알타아 야 33.3%로 랜덤한 궁전기벽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랜덤한 부전기벽? 이거 괜찮겠다 청춘드라마 아 아 진짜 맵 진짜 개 전투를 두 번 해야되지 그치? 전투를 무조건 두 번 해야되네 어디를 가도 그럼 일로 가는게 낫겠다 전투를 미리 매도 빨리 맞는 놈이 낫다고 근데 왜지 빨리 맞아서 세게 맞을거 같애 어우 서프라이즈 있다 다행이긴 한데 매드맨 이래서 샷코 버프가 안좋아요 걸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 티가 안나 건건지 안건건지 이해가 안돼 티도 안나고 아니 이럴수가 연말정산을 취했어 samo 얘들아 너들 무조건 성공해야하는것같이 아 보통파티가 아니라구 얘들아 얘들아 aber 아아 3도 5도 근데 몬스터 크리언으로 왜 안보여주냐 크리티컬? 예! 엑스큐트 나이스하구만 크리티컬트 스트레스 아 이 스킬 진짜 쓸모없어 아 진짜 야 스트레스 꼴랑 10 10회복이 말이되냐 한 20분 회복해야지 한턴 소모하는건데 한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이따곤 나리나? 뭐야 스턴 저항했어? 스턴 레즈가 저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저항해 아 진짜 뭐 할게 없어 아니 이게 뭐가 개꿀 스킬이야 이게 이거 할 바에는 크리 한번 띄우면은 둘이서 스트레스 8회복인데 산에 딜주면서 아니 어보미 파티에도 별로 안좋아 이거 어보미가 만약에 한 두명 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명만 있어도 나머지 세명이 다 몰빵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거 같애 쓰읍 최소한 지금 뭐 스킬 레벨 1이라서 스킬 레벨 1이라서 그런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 나중에 6레벨 줄인다고 하더라도 애매 애매 애초에 잘 구성된 파티는요 크리만 잘 띄워도 스트레스 1이 그걸 다 회복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최소한 15는 회복돼야돼 내가 봤을때 체력하고 두배 두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발라드도 이거 의미 없지않냐 스피드 스피드 올라간다고 되어있는데 저거 와도 되게 의미 없을거 같애 턴이 빨리 돌아오긴하겠지만 아 상대 상대 적으론 괜찮을라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얘가 만약에 딜스킬이 있으면 얘가 죽여버리잖아 얘가 한대 때리면 크리 뜨면은 다시 그거 말짱 도르묵이라 이 게임은 근데 저게 의미가 별로 없어 나중에 18정도 회복한다구요? 그래도 별로 안좋아 보이던데 제스터쓰는거 보면 전투 시작할때 일렬에 두고 시작하자마자 피날레쓰고 피날레가 그거 필살기 말하는건가? 그치? 피날레가 필살기잖아 필살기 쓰고 그게 4열로 뒤로 가나? 4열로 가나 그게? 뒤에서 스트레스 일루 준다고? 아니 그니까 이게 얘가 해줄수 있는 역할이 되게 별로 없어서 내가 물론 키우긴 하겠지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회의적이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베스 수확하는건 되게 좋아졌네 그치 괜찮은거 같아요 괜찮아 제스터 대신에 사냥개조련사? 걔도 버프 있나? 제스터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근데 스트레스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 확실히 상대 한 명만 남겨놓고 스트레스 회복은 괜찮아 그니까 한 명만 상대를 한 명만 남겨놓고 스트레스 회복 계속 시키면은 스트레스 관리하기 진짜 좋긴 좋지 뭐 캠핑을 하지 않는 이상 캠핑이나 크리티컬을 띄우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 회복 수단이 많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저... 자기... 어... 그... 솔로 스킬은 있어도 타인한테 버프 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스트레스 1은 근데 크리티컬이 안 뜨지? 스트레스 크리로 떨어지면 참 좋을텐데 음...